Q. KOPP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자 공연에 앞서서 일단은 앞에 계신 분들을 한 발짝만 뒤로 가주시겠습니까? 뒤에서부터 한 발짝만 뒤로 가셔야 이게 완전히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화발장만 뒤로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리고 저희가 대학교 축제가 올해가 처음이라서 많이 좀 긴장할 텐데 저희가 저희의 긴장을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함성 소리가 필요합니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아이콘에게 3초간 함성, 발사! 아,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네, 아, 일단은 아이콘 여러분들의 댄스향을 원합니다. 고맙습니다의 힘을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자, 아이콘의 힘을 주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오, 놓아가면 나를 주는 거 같아요 ! 베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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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크 그 번enc으로 된 부분을 다 널 사랑해서 를 만든 theatre 이 중총면을 입어들고 마지막 페이지 넌 그냥 조용히 마련해 내 끝에 차치 나 이대로 만나면 어린이 것도 어린이 것도 어린이 것도 내 인간 헌들며 앞에 돈 비로운 차치가 떠난 인자에게 사랑했고 사랑받았었는데 난 이거도 됐어 내 사랑하면서 가끔씩 떠오를 기억 늘 안해 네가 있다면 그들과는 충분해 사랑했어 우리가 만나 시행지 못할 추억이 됐다 나랑을 내놓잖아 왜 사랑했던 날 두 번은 되자 널 사랑했지 우리가 바른 아아아 생다리어 지금 정정 가아아 이 거짓어 하지만 페이티를 넘기면 조명이 바른 내비쳐 무어발리며 사이사이 아찔지 사랑받고 있음은 알게 됐지 넌 왜 그래 아니 그 배우자 난 반죽은 채우자 다 버려두기엔 너무 소중한 사랑이 없다 난 사랑하면서 깎아지 거오른 기억 그 어른 네가 있다면 그건 충분해 다 버려두기엔 너무 사랑해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이루지 못할 추억이 됐다 뭔가 넌 내 놀다 말아 괜찮은가 말아 그거로 깬다 널 사랑했다 네가 벌써 그립지만 그리 못하지 난 내 연애 한 편의 영광이 어떤 수행랑 머무른 너를 기억할 때 우리 가 맞은 원한 시나리오 이 뒤흔면 개껀 집어 다시 한 페이지를 넘기면 조용히 마음을 내리죠 우리가 마저의 바보 무슨 개 질주도 해서 웃을 듯이 사랑했고 우린 이 점점 면대서 자랑해라 자랑해라 스스로 면대서 자랑해라 자랑해라 자랑해라